트럼프 누가 처음 봤어? 야 나 아까 전에 뭐야 나 아까 디노가 질문했었는데 나 트럼프 처음에 받았다가 어땠냐면 그냥 솔직히 이제 와서 이게 뭐가 필요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 생각이 좀 있어 나는 받았을 때 좀 감동이었는데 감동이었는데 그 후로 드는 생각이 좀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맞아 이미 요기에 익숙해졌어가지고 방송이 스펙트로 난 거 같아 발문화가 아닌 게 너무 춥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진짜로 울 뻔했어요 진짜 진호규야? 네 그 정도로 너무 집이 반갑구나 근데 루셰 이거 12개니까 한 명씩 먹고 한 명 못 먹는 사람이 시간 두 개를 먹자 내가 두 시간 두 개를 먹자 그래요 저렇게 게임에서 그거 하려고 이제 맞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해야 돼 내일 우리 뭐냐 내일 5명 전복 나갈 팀이랑 3명 낚시하러 갈 팀이랑 그다음에 5명이 남아서 이제 집안일을 야 내가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 별명이 전복이거든 잘 따라올게 우선 전복하고 싶은 날도 전복 전복 이렇게 5명 할까? 그냥 5명 5명 낚시 낚시 낚시는 장인들이 갈게 우리 캐리어도 대박고 전복도 먹고 남부럽지 않아 동괴구이 와 멋진 날이다 멋진 날이야 그래서 많이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많이 얻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정리하고 잘까? 정리하고 다자 자 잡시다 해피키스 해피키스 트렁크 받은 것보다 해피키즈 받은 게 더 키즈ick 수고했어요 우리 테디어에는 음식이 없거든 얘들아 응? 평상동으로 만네들 지금 일어나래 전복? 응 굿모닝 형 이리 나 계시네 응 10시에 나 같이 나가야 돼가지고 인지 몇 시야? 시골이 기분이 좋으시지? 8시 5분? 지금 나 뭔데? 지금 춤추는 사람은 한 번 더 보고서 아까두고 있어 디에이 씨 아프니까 상상한 네가 가기로 했잖아 디에이 형 형 갈아입고 가시지 않나? 아픈 관계로 제가 가기로 했어요 너 아까 전에 형이 가라고 했지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멋있게 와 저 잡아주세요 저 잡아주세요 나 잡아줘요 제가 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꾸미고 싶었어요 그날 대회 뭐 좀 쉬고 싶어요 너무 쉬고 싶어요 어? 아Yeah 하하하하 승가 정복스 정복스 승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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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복스 아 오늘 좀 일찍 지났는데 도령지 번호와 드라이 와우 우리 근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지? 돌아올 수 있어 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내일 또 안 했나요 오늘 만나지 우리는 야 근데 갑자기 청산도 간다고 해서 막 애들 탈출시키고 서울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? 얘들아 서울 어디서 가 있을게? 에이 살봐 오늘 청산도 사명 씨 청! 순간 청명한 이여서도에서 산! 산더미 같은 전북을 켜라 청산도에 갑니다 다 오오오오오오오 정 질문이 왜 이렇게 문제가? 쁘쎄 전은 뭐야? 전 전 전 전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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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복덩어링 복덩어링 아하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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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배 들어온다 배들 온다 배 온다 해 갑시다 갈아야즈라 가 태양이 형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안녕 가자 가자 청산도 진짜 힘들데 겁주는 거야 겁먹지마 가냐 안녕 네이버 잘 가라 전복 안녕 전복 뒤에 갔다 얼른 가라 쟤들 왠지 서울 갈 거 같아 설마 쟤들이 저렇게 기뻐할 일이야? 서울 가죠 가라 가 서울 가죠 나 진짜 원망할 거 같아 쟤들 먼저 서울 가면 진짜 나 너희들 원망할 거다 진짜 가위보 진 사람 여기서 5분 동안 바다 경치 구간하기 바다 경치기를 내려주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아싸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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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 거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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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 가자 와 괜찮아 잘, 잘 와요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? 충분하다 아휴, 슈아 형 멋있게 잘 하고 있나 포즈 슈아 멋있어 혼자서 뻔뻔하게 잘 하고 있을 거야 청산도 청산도는 어떤 섬을 것 같아? 푸를 천 배산 청산도만 들으면 약간 뭔가 푸를 것 같고 나 강 있을 것 같아 그 뭐지? 그 이온 음료 막 생각나서 약간 막 푸를 것 같아 이렇게 딱 하고선 우리가 고생하는 약간 막 이런 게 나오겠지 막 푸를 것 같아 이랬는데 우리 막 아이씨이 아 기대돼 얼마나 힘들지 기대된다 나는 얼마나 좋을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자 청산도입니다 내리세요 준비하시고 청산도입니다 자 청산도입니다 내리세요 준비하시고 네 네 야 요소도보다 도시 어 뭐야 우와 진짜다 신문도 있어 신문도 있어요 신문도 있어요 요소도에 비교해서 너무 도시네요 어 너무 도시네요 야 일단 너무 큰데 여러분에게 청산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산도인데 법칙이 따로 있어요 청산도에서는 특별히 세븐 트랙에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우와 와 하하 야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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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야, 먹어, 먹어 야, 먹고 주고 계시는 때까지도 못해, 그냥 다 먹어 카풀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야, 여기에서 골라보자 다섯 번, 다섯 번에 돌리자 아까 뭐 영화 촬영 장소 있다고 하셨지 않았어요? 어, 저거 말고 범바이와 전망대 여기 가보자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 올라가면 이 제주도까지 보인대 어우, 제주도 좋네 아, 여기 안 힘들겠어? 여서도도 보인대 일단 생각해보자, 이거 생각 좀 해보자 여기 가자 아니야, 가야 돼 여길 가고 싶단 말이야 가자, 가자 제주도 보다, 제주도 제주도 가봅시다 가자, 가자 헬스욕장 가보면 안 돼? 안 돼, 안 돼 추워, 추워 그럼 바다는 여기 많이... 가보자, 이제, 이제 가볼까? 방... 방실이? 방실이 잡으러? 지금 파도가 많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오신대요 오늘 같이 나가시죠 같이 배 타고 오늘 부실이 회를 한번... 회를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 진짜 잡아서 회 한번 먹자, 회 못 잡으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이 화면 나가면서 배에서 아무것도 못 잡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가 막힌다, 기가 막혀 아, 정말... 드디어 출발 끝은 다 나갔어, 나갔어 올라온다, 올라온다 와... 소라 엄청 잡히네 소라가 진짜 왔네 오시오 아, 이제 물고기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 고기야, 올라와! 고기야! 고기가 안 올라와! 고기야, 한 마리도 없다 아버지, 그럴 수 없어요 고기야, 날아가! 고기야, 날아가! 고기가 올라와! 고기야, 날아가! 아아악! 이렇게 많이 나오지, 많이 나오지 오늘 진짜 잡아서 회 한번 먹자 회 부실이... 회를 한번... 회를 한번 먹어봅시다 야... 크... 오우! 야 이거 어떡하냐, 이거 뜯어야 되나? 이... 또... 그렇죠? 쏙! 쏙! 딱 바다 위에서 회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소라를 잡아서 너무 좋다 물고기를 더 잡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스트다, 소라 없다 이제 나이스 자, 끝났다 이야, 소라 많네 그래도 소라 엄청나 야, 너희도 추모시지 가자 네 감사합니다 우와, 이게 뭐야 가해 가서 밥은 먹게 하니? 간식 간식 차가 안돼! 내 노른자! 내 노른자! 내 노른자! 내 노른자 형, 버려요 빨리 버리세요 잘 가요 달걀 달걀 오랜만에 달걀 또 만져보네 또 형이 달걀 만지는 순간 그냥 난리 난다 진짜 그 안에 있던 모든 추억들이 다 생각날 것 같아 이게 만지는 순간빵 꼬꼬야 꼬꼬 꼬꼬꼬 꼬꼬 나와 볼까? 꼬꼬야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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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따뜻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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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눈아 호눈아 들어와, 들어와 봐봐 이리와 꼬꼬 미종란이랑 암컷이랑 수컷이랑 같이 키워야 돼 그렇게 교미로 해서 이렇게 낳는 거기 때문에 많을 수가 없어 형도 옛날에 키울 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어제 코피시 형이랑 민규 형이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보다 Bad days 아멘 Q. 밑가루? 여기 밑가루 있지 않아? 밀가루 있어 그러니까 밑가루로 약간 빵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나중에 할까? 일단 이거 먹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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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해야지 지금? 어 그래? 그래 나 그거 먹고 싶었어 밑가루랑 뭘 내 아버지 고향사람들 되게 많이 먹는 거야 이거 아 중국에서? 어 더 더 더 넣어줄게 조금 더 조금 더 이거 필요 없어 나 숨 있으면 돼 필요 없어? 아이 필요 있어 조금 더 넣자 이 빵 이름이 뭔가요? 삐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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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호떡 같아요 약간 됐어 설탕과 관장을 섞어 소스 흘렸는데요?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어 음 맛있지? 오 맛있어 맛있지? 응 간장이랑 설탕이 준영이 진짜 맞는 거래 소스를 괜찮지? 왔어 어 뭐야 뭐야 이거? 이거 진짜 맛있어 밑가루 야 도겸아 원우한테 텔레파티 좀 보내자 저거 저거 쓰기 야채 원우야 미안하다 쓸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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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 데이 양이 많은 거 약간 봉지 이거 콩치 그래 콩치 이거 민규 형이 먹고 싶다고 오징어 과자 왜? 이거 하나만 진짜 그치 안 돼 안 돼 조금 참아 어 같이 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두 개 사요 형 아 이거 왠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퀸의 날필인데 아닌가? 아니야 이거 두 개 종료하는 거 얼마에요? 11,800원 왜 사왔어? 뭐 사왔어?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누가 사주셨어? 우리가 썼어 가불 가불 어디에서? 가불했어 짱이 맛있다 먹어 먹어 야 샀으면 먹어 여기 위에 두세요 다 먹어 주세요 달콤한 그맛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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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오늘 와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? 하나 둘 셋 건배 자 고마워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어 썰어놓은 거 있어 도마에 아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멤버들 없이 다섯 명이면 첫 아침 식사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줘 맛있게 먹어줘 와 맛있지? 와우 맛있어? 뭐야? 맛있어 맛있어 야 나중에 우리 숙소에서도 만드자 이렇게 응 응 만들어봐 이제 야 경치를 봐 경치가 어 별대에 힐링해야 돼요 와 좀 받아 봐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마음껏 쉬어 도요라는 뜻이겠지? 그래 이러면서 나는 계속 나중에 생각난다 그런 느낌 어 진짜 그래도 나 힘들 거 같아도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거 같아 그래요 지금 느낌이 그때랑 비슷해요 여서도 가기 전에 느낌 그냥 되게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되게 좋은데 약간 나중에가 또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많이 무서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무섭잖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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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엽서 어디서 사요 고생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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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장 더 얼마에요? 500원 야 놀 만큼 놀아 자 다 같이 앉아서 쓰자 만 kö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정성욱 라면 하나 먹을까? 그래 해물 파 준다고 해물 파 준다는 cure 딱 5개 해물 파lebr아 하나 해물 파종 하나 해물 파dr verm DOG 해반도 사야지 어 ہے 어 해반도 사야지 해반도 있어 우와 얘들아 이거 받아라 주세요 다 먹어 다 먹어 햇반 두 개 세 개 야 어차피 고생할 건 똑같아 형 라면 몇 개 끓였어요? 다섯 개 안 되나? 여섯 개? 어 여섯 개로 왜냐면 알겠어 여섯 개 이렇게 먹어야지 힘이 나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김치가 일단 내가 봤을 때 저희가 여소도에 표를 한 번 대봤잖아요 일단 먹고 봐야 돼요 우와 누릴 거 다 누리고 응 일하면 되지 잘 먹겠습니다 우와 라면이야 와 우와 진짜 맛있어 야 내가 생각하던 그 맛이야 진짜? 그렇게 먹기 먹고 싶었는데 먹기 힘들었던 달걀이 햇반 아버지 손질에 약간 거침 없어 야 야 그쵸 그쵸 야 어떻습니까 오십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얘들아 미안해 우리가 그냥 먹을게 열 거 없어 다음 게 냠냠냠 이게 자기가 잡은 소라고요 이게 이게 해삼 그다음에 이게 장어 밑에 있는 게 주고기 오 오 오 오 오 내일도 일 있나요 내일은 없어요 오 오 오 오 오 전복기 뭐하고 있나 오 오 살려달래 맛있게 먹고 있다고 보냈어요 우리 밥 먹고 있다고 부럽지라고 오 오 나 지금 방금 텔레파시를 받은 것 같아 뭔가 우리 밥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? 아 그래 텔레파시를 그거 받아줄까? 보내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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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하지 마 얘들아 우리 밥 진짜 잘 먹었어 호시왕 불 잘 지피고 있죠? 우리들이 꿈꾸는 음식을 지금 우리 맛있게 먹었다고 아직까지 너네 멋진 날이야 맞아 우리 이제 곧 일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밥 잘 해 먹어라 파이팅 해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아 진짜 재밌네 재밌네 완전 맛있었고 경치도 좋고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까지 가불한 도둔 지금 들어가면 5만 3천 8백원 네 5만 3천 8백원이에요? 5백원 아니에요? 5만 3천 5백원? 아닙니다 5만 3천 8백원입니다 갚으셔야죠 지금부터요? 네 타세요 갚으러 갑시다 아 대신 갚을까요? 갚죠 지금 안 갚아요? 안 갚니다 알겠습니다 갚자 갚는 거야 내려가서도 말씀해 주시면 계속 지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갚으면 되지 갚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? 갚으러 갑시다 이제 이 작업복 입나? 아 됐지 갑자기 겁나는데? 야 여기에서 많이 먹어주길 잘했다 야 우리 뭐 야 듬세하게 다 먹어둘까? 어 추커바이 추커바이 아까 많이 타둘 걸 그랬다 야 그러게 왜 많이 본 날이었지? 패비는 내가 또 진동을 했어 아 닭들 아 미안해 우리 엄청 커 오늘 치킨으로 먹으면 얼마나 클까? 그렇지 어 맛있어야 돼 하나 둘 후회 아 아 아 아 아 튀기네 주 네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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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이티 같네 이티 이시body . 모졌어 봐. 모졌어.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치 이치 오 진짜 이티가 이치 이치지.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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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적당히 할 줄 알아. 아니 이치 뭐하게? 얘 그럼 뭐가 이치야.